임영웅 씨가 4월, 지난달이죠. 스타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다고요. 네, 스타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측정된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측정을 하는데요. 이번 스타 브랜드 평판에는 예능인, 가수, 트로트 가수, 드라마 배우, 영화 배우, 걸그룹, 보이그룹 등이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2위는 방탄소년단이었고요. 3위는 블랙핑크였습니다. BTS를 제쳤네요. 지난번에 보니까 임영웅 씨의 미담 또 나왔더라고요. 국군 복무 시절 미담. 미담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달 30일에 SNS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채널에 임영웅 씨의 미담이 올라왔습니다. 백골부대 복무 시절 후임병이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근무자들을 살뜰히 챙겼고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인 것처럼 공감해주는 따뜻한 선임이자 친구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시에 슈퍼스타케이에 나가 내가 우승을 할 거니까 투표를 확실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하는데요. 그런 추억을 공유하기도 했고요. 특히 축구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똘똘 뭉쳐서 함께 군생활을 하면서 되게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았다고 축구를 엄청 사랑하기도 하고 축구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시축을 그때 말할 쪽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주변에 팬들이나 이런 사람들 챙기는 거 보면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할지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팬도 성장하고 아티스트도 성장하고 약간 이런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말했죠.